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해외 유학생 2명이 퇴원했습니다. 도 보건 당국은 지난달 29일 영국에서 입국한 횡성 지역 첫 확진자인 30대 남성과 미국에서 온 춘천 20대 여성 유학생이 임상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 완치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53명인 가운데 30명이 완치됐고 코로나19 사망자는 태백과 철원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오늘부터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면서 지난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된 새학기 온라인 계약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온라인 계약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포함한 도내 초중고 재학생 16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초등 저학년은 EBS TV를 통해 수업을 받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의 접속량이 크게 증가해 일부 버퍼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3월 2일에 출시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두 달의 시범기간을 마치고 5월 1일부터 본격 발행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일반 신용체크카드 결제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어 지역 사업자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종이 상품권과 달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 구매와 환전이 가능합니다. 특히 5월부터는 강원도 58만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500억 원이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풀릴 예정이어서 모바일 강원 상품권 이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5월 5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판매합니다. 원주의 모 대학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면 수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무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실험, 실습 위주의 과목은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 지침을 이행하면서 오늘 오전 일부 현장 수업을 시작했지만 각계에서 우려의 뜻을 전해와 대면 수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일부 과목은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게 학내 분위기라고 대학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미사를 진행해오던 천주교 원주교구가 오늘부터 현장 미사를 재개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자는 현장 미사에 참석할 수 없고 현장 미사에 참석하던 모든 신자는 입구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치합니다. 천주교 원주교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53개 본당에 각각 천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5월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원주시는 매년 5월 5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던 어린이날 큰잔치를 취소한 데 이어 8일 어버이날 행사와 15일 스승의 날 행사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1일에 예정된 원주부부축제도 취소하며 아동 한마당축제와 원주청소년축제는 오는 9월로 연기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캠페인과 지역사회 집단 감염 차단 노력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변기섭 횡성군 의장이 술자리에서 일행에게 폭력을 휘둘러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변 의장은 지난 18일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석한 전직 공무원 A씨를 폭행해 안면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변 의장은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마련한 3억 원의 기금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출연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16년 성과 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조기 지급된 성과급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반납해 기금 3억 원을 마련했으며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청년 창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도내에는 없어서 장애인들이 면허 취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수도권 3곳과 부산, 대구, 대전, 전남과 전북 1곳씩 전국 8곳에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공단 본사가 있는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 달 이내에 면허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도내 장애인들은 두 달에서 석 달 이상 대기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점진적으로 센터를 늘려가고 있지만 당분간 도내에 개설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